미200 마이크로 rna 위 2차 구조 분자 생물학에서 미200 미르코나는 짧은 rna 분자이다. 마이크로 rna는 mrna에 붙고 그것이 잘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번역을 막아 다른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조절한다. 미200과는 mir-200a mir-200b mir-200c 미141 미사29를 포함한다. 미200 마이크로 rna가 암전위에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. 미200의 다섯 구성원은 두 가지의 클러스터에 존재한다. 사람에서는 mir-200a mir-200b 미사29는 염색체 1번에 위치하고 mir-200c 미141은 염색체 12번에 위치한다. g에서는 두 클러스터가 염색체 4번 6번에 위치한다. 미200과의 구성원은 상피조직에 풍부하다. 미200과는 전위의 시작인 상피 간협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. emt는 배아 발생의 한 부분이며 암의 진행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. emt 과정에서 세포는 접착 능력을 잃고 운동성이 증가한다. 이것은 e-cadherin 발현의 억제로 나타나며 전위의 처음 과정이다. 대조적으로 미200은 전위의 마지막 단계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것은 전위되는 암세포가 emt 위 반대 과정인 매트를 전위되어 도착된 세포에서 콜로니를 형성할 때 일어난다. g의 동형 암세포 라인에서 미200과는 전위를 할 수 있는 세포에서는 강하게 발현되지만 콜로니를 형성할 수 없는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. 비전 이성 세포인 4to7 세포에서 mir-200c의 과발현은 쉽게 매트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간과 폐의 콜로니를 생성하였다. 미200은 e-cadherin 전사 억제자인 zib1과 zib2를 대상으로 한다. 미141과 mir200b는 e-cadherin의 발현을 줄여서 세포의 이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emt를 유발한다. emt와 암진행에 있어서 미200의 역할은 연결되어 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